에이 여인에서 수많은 잠라의 가수들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스타를 만들어준 가수들만 해도 박재범 그레이 로코 그리고 오늘 이하에까지. 하지만 너희는 정말 중요한 아틋을 놓치고 있어. 춤 노래 트로트 유행어 바보영기 다 되는 사이크로스. 박재범이 계약할 때 로렌스 시계산단지. 잘 들어라 우리 두 명이니까 다시 오면 된다. 오늘 밤은 이 분위기에 취해. 새 싸움을 하고 싶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루베. 영광 고르비. 나이키. 당첨됐다. 근데 돈이 없지. 돈 좀 보내줘 엄마. 그요일 밤에. 기도하는. 플라스틱. 폭풀 바르고.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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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를 열어줘요. 랩으로ioni.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기 저기 우리 선생 개실적에 엽서 한 장 써주세요 한 장 말고 두 장이요 두 장 말고 세 장이요 세 장 말고 네 장이요 꿀우리물리 발 말고 나 한 입만 세가리의 꿀밤 So take my hand 네 몸을 흔들어봐 기타는 그만 발라 진하게 바르고 양치라 해 Dance, dance, dance Keep on dancing Dance, dance, 숨바 댄스 So take my hand 세이판에 내 눈에 번져 다 묻었다 살삼 댄스 살삼 댄스 살삼 댄스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Do it right now 통착했습니다 특히 말에 더 인정할 수는 없었죠 여러분도 인정한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하 동훈 상렬이었습니다 K-POP 오디션 프로그램의 기어로이자 감성 발라드의 끝판왕 이하얀 피부를 가진 유희열 마지막에 상렬이었습니다 자신만의 독보적인 색깔로 온 국민에게 사랑받는 분이죠 이하니 이하니가 이하니가 유고 픽스 실패 이하니가 교수에 이하니가 해물파전 whoever 이모 주문할게요. 일단 제육볶음 하나랑 꼼까마 하나랑 계란말이 하나랑 두부김치 하나랑 김치전 하나랑 오놀뼈 하나랑 어무탕이랑 황탕 그리고 황태랑 양밀해 주시고요. 저희 술은 됐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네 생각을 하는 날이야. 네가 쏟는 날. 내가 담겨있는 노래를 찾아. 비싼 한 줄 찾아. 슬프거나 오래도 괜찮은 맘이야. 맘스터치 꿀밤. 태진아.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뚜벅뚜벅. 하나 남았던 닭발은 어디 갔어? 뭐? 모르겠다. 분명 닭발 총 20개 나왔는데 자기가 10개 먹고 내가 9개 먹었으면 하나가 남아야 될 거 아니야? 뭐? 개새끼처럼 개수를 왜 세고 있냐고? 혼자서도 발도 못 가는 주제에 큰소리 치자고? 너 말 다 했어? 나들은 음식을 틀리면 시발하게 떨어진대. 나는 배에 떨어진다고? 어? 진짜네.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시발을 말할 수 있어. 우리 헤어져. 너 잘 들어. 나 운동하고 복근 만들어서 네 앞에 당장 나타날 거야. 뿌얘기지 마. 이 이야기는 평생 복근을 한 번도 만들어보지 못한 문재윤의 실화입니다. 이야, 좋다, 좋아.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너무 좋았어. 문재윤의 실화야. 폭발적이야. 반응이 폭발적이야. 근데 잠깐 중간중간 웃음소리 뭐였어요? 아니, 아니, 감동받았고. 감동받았어? 감동받아가지고. 이게 코러스고 이게 스타의 곡입니다. 이거 말고 그러면 메인곡을 한번 코러스 한번 부탁하는 것 같아요. 이분도 곡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 엄청 많지. 뭔데요, 곡이? 저별기라는 곡이랑 널너무 모르고라는 곡을. 아, 잠깐만. 두 곡을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받아들입니다. 뭘 오케이야?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아니, 두 곡을. 개신아저씨한테는 막 돈 달라고, 깨끗한다고 그랬잖아. 동대방아저씨 막 힘 다 뚫어져 있는데 초콜릿 계속 먹여가면서 이거 막 그랬잖아. 형, 왜 그래? 야, 뿌려자처럼 해보라고, 형. 이박사 하셨을 때처럼 해봐. 나 새 가슴인데 또 졌어. 진짜 신기해. 지금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을 하고 있는데 두 곡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제가 다 정리했습니다. 뭐 세 곡 하신가요? 네 곡도 가능합니다. 뭘 정리해. 오늘 밤새 준비가 되셨어요. 아, 그래? 왜 이렇게 잘해 주는 거야? 아니, 좋아서 그래, 좋아서 크리스마스가. 아니, 크리스마스 싫어해. 아니, 크리스마스 싫으냐고. 형, 진짜 구역질 나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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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그러면 두 곡 메들리로. 오케이, 이번 걸 안 꾼 거 할게요. 아,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혹시 저 별도 나를 보고 있을까? 눈 깔아? 좋은 말 할 때 눈 깔아? 기질래? 너 미쳤지? 예. 카카오 레미? 잘 피해가고 있을까?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너 면 없지? 예? 근데 왜 그러겠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사랑 달려, 사랑 달려. 오늘따라는 더 희미해. 희미하면 눈에 좋은 당근을 처묵 처묵. 그래서 이 밤은 내겐 무의미해. 이 밤의 끝을 잡고. 어두운 밤이 지나친 아침이 온대도. 로켓 빼고. 고팡맨. 그 자리에 있다는 걸 난 알아도. 알아, 알아, 알아. 아라비안 나이트. 기본 안주 25,000원. 내가. 뛰지 않을 때마다. 고다치를 팠어. 한상 불안해했으니까. 책상 밑에 붙여놨지. 절표를 위생가 되었어. 다음 학년 노메다. 메리기만을 나는 디노메. 책상 밑에 손 넣지 마. 시저 별도 나를 보고 있을까. 반심 정작. 연예인병 초기 증상. 번증 어그로 끌지 마. 지금 날 짓고 있진 않을까. 여친 찾습니다. 혹시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그럼 어떤 이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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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접 떨지 마죠. 왜 그러는 거야? 헤이즈 노래에는 보컬이랑 랩이 뒤섞여 있어서 이번 주 짜기가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실력으로 극복했지. 후배들아 모두 올라와서 우리 실력 좀 봐라. 이게 끝났다. 이제는 나라 말 안 해도. 실미도. 날 쏘고 가라. 공룡 시작. 30분 더 널 안 해 줄 거야. 난 모른 속 너의 맘에 끄기도. 한 장 종지. 전원 씨과 샘 샘. 상어만 딸기맛. 좋아 좋아. 그때 내 축제일을 안 날렸을 텐데. 이렇게 네가 차갑지는 않았을 걸. 끝이 나고서 깨닫는 걸. 널 너무 모르고. 포도심. 니 맘도 모르고. 포기꾼. 니가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줄도. 독에 걸린모. 난 정말 모르고. 니 선물 고르고. 니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던 걸. I wanna be a good girl. 랩 들어간다. 하고 싶었고 이제 남 돈 더 벌었는데. 나를 보는 너의 심장은 꿈떠. 별명처럼 들리겠지만 부재중일 때. 또 나는 변하고 있던 거야 너를 위해. 능력 있고 인정받는 girlfriend. 효도만큼 자실한 꿈이 이겨 없는데. 또 나면 어떡해. 여기서 멈추지 마라. W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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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 내가 기다려왔던 이라 인나. 나 때론 참으면 지켜본다 이라 인나. 나 때론 참으면 지켜본다 이라 인나. 하하하하 학교를 안 갔어. 하하하 학교를 안 갔어. 지켜본다 이라 인나. 지켜본다 이라 인나. 지금까지. 사실 이분은 양세찬이 사심을 가진 분입니다 이번 회의 내내 그녀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고백할게요 양세찬의 그녀 아나운서 A형 야 씹어져 아나운서 A형으로 픽스시켜 아나운서 A형 아나운서 A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